꼬리 날개에 북한 인공기를 그려넣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. 이어 계류장으로 접근하자 동체에 고려항공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. 고려항공 여객기가 이곳 베이징에 착륙한 건 2020년 1월,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. 평양에선 별다른 승객을 태우고 오지 않았지만 되돌아가는 오후 항공편 창구엔 긴 줄이 섰습니다.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서인지 승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습니다. 부직포로 포장한 짐꾸러미엔 누군가의 이름과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. 북한 사람들에게 개인 행동은 금물, 반드시 둘 이상씩 움직였습니다.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이거나 사진을 찍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. 이륙 1시간 반 전엔 번호판이 133으로 시작하는 북한 외교 차량 2대가 귀빈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. 마스크를 낀 백발 로웅이 주변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로 옮겨 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2년 전 임기를 마치고도 귀임하지 못한 지재룡 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로 추정됩니다. 비슷한 시기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당한 김유성 대사를 비롯해 국경 봉쇄에 발이 묶였던 간부와 식솔들이 먼저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달 항조우 아시안게임도 앞둔 만큼 상하이를 비롯한 다른 국제노선도 조만간 운항을 재개할 전망입니다.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. 베이징에서 이 Devi용하러 ्